국내 ETF 시장 1등인 삼성자산운용이 2위 사업자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주격에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ETF 시장 점유율 격차는 작년 말 3.4%포인트에서 최근 2.4%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미래에셋의 매사온 주격에 삼성자산운용은 미국 대표지수에 투자하는 ETF 4개의 보수를 업계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미래에셋 운용이 선보여 주목받았던 CD 1연물 금리 ETF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낮은 보수로 투자자를 확보하고 기존 금리형 ETF에서 업그레이드된 상품을 내놨다고 설명했지만 삼성자산운용이 업계 1위임에도 더 나아갈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심수진입니다. 이스토마토 심수진입니다.